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열차는 신창. 신창 가는 열차입니다. 우리의 열차는 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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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외대 앞. 외대 앞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brushing과 chapifice Т Pow는 suchen 한국어간고물시 granting 한국어간고물시 한 마리 전설을 팩ac할Chat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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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게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407 chain입니다. 입니다 1단다iro기 closing the door on the Kristian line. 이 stop은 신성동, 신성동 이 station number is 126 이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2 우이 신성동 번식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동묘 앞, 동묘 앞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6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동묘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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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동묘 앞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동묘 앞에서 내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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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 우리 열차에는 분홍색 임산부 배다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배가 부르지 않은 초기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종로오가, 종로오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역은 종로오가, 종로오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3호선이나 5호선으로 가락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정노상가 The station number is 130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3 or line number 5 To the windows by 1st To the The windows 2st The windows 10 Cos 걸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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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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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이 stop is no wrong Jin, no wrong Jin. The station number is 136.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9. The doors are on your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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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watch your step. The doors are on your left. 신길역 이번역은 신길, 신길역입니다. 내르실문은 왼쪽입니다. 5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역은 신길역입니다. 신길역은 138입니다. 신길역은 3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의 공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길역은 3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의 공간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빠르고 차단한 K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 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 등火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2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인천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도 이번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면 편리합니다. 다음역인 구로역에서 갈아타시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가 넓은 신도림, 신도림. 이 도시가 넓은 140. 이 도시가 넓은 오른쪽. 이 도시가 넓은 오른쪽. 2호선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구로, 구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인천 방향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가 넓은 구로, 구로역입니다. 이 도시가 넓은 141에서 2분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넓은 외모는 안쪽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 도시가 넓은 한 번에 오는 외모는 안쪽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인천을 통해 전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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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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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ation number is P150.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e door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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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your right. 이 번역은 당정 한세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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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역은 의왕 한국교통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의왕 레일바이크나 철도박물관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의왕 레일바이크나 철도박물관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의왕 레일바이크나 철도박물관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의왕 레일바이크 의왕 레일바이크나 철도박물관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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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 레일바이크 의왕 레일바이크나 철도박물관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의왕 레일바이크나 철도박물관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의왕 레일바이크 의왕 레일바이크나 철도박물관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의왕 레일바이크나 철도박물관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의왕 레일바이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화서, 화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stop is 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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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ation number is P154. 화서, 화서, the doors are on your left. 화서, 화서, the station number is P15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수원, 수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분당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과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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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류, 새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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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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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transfer to the train bound for so long ti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is stop is... This stop i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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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i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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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여러분, 전동열차 출입문은 승무원의 취급에 따라 열리고 닫힙니다. 출입문이 닫힐 때에는 무리하게 타지 마시고 다음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오산, 오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좋은 우산 평원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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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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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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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객 여러분, 전동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해주시고, 부들이 통화하실 때에는 작은 소리로 통화해주시기 바라며, 이른분과 대화하실 때에도 작은 목소리로 하시어 다른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GJ, 한국복지대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SRT 고속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GJ, Korean National College of Rehabilitation Welfare. The station number is P164. The doors are on your left. Passenger who take SRT train, please get off at this station. P16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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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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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출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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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관련센터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셔서 이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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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ibong, Beibong. The station number is P174.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e door is P17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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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